현지 시각 어젯밤 태국 유명 휴양지 파타야. 잠수부가 끈을 이용해 저수지에서 검은색 대형 플라스틱 통을 끌어올립니다. 시멘트로 메워진 이 통 안에서 30대 한국인 남성 관광객 A씨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. 이 남성은 지난달 30일 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용의자는 한국인 3명으로 좁혀졌습니다. 현지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3일 오전 2시쯤 A씨를 차에 태워 방콕에서 파타야로 갔고 그곳에서 숙박시설을 빌렸습니다. 같은 날 오후에는 검은 플라스틱 통을 사는 용의자 2명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. 이들은 다음날 오후 9시쯤 이 통을 싣고 숙소를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현지 매체는 용의자들이 통을 샀을 때 이미 A씨가 숨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. 태국 내 한인사회도 충격에 빠졌습니다. 한인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고요. 화면에 나와 있던 인물들이 우리 한인사회에 죽었던 분들은 아니고. 이후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마약을 버려 우리가 손해를 봤다 약 1억 천만 원을 가져오라는 내용의 협박 전화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우리 경찰청은 용의자 중 한 명이 한국에 입국한 것을 확인해 수사 중입니다. 외교부는 오늘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현지 경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. 채널A 뉴스 조아랍니다.